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제우코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가운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우코 태풍 카눈에 대한 정보를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열대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주에 52년 만에 가장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염도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 데스벨리 국립공원의 온도계는 5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4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남유럽은 타들어갑니다. 6호 태풍 카눈 소식입니다.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을 살펴보면 7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기준 6호 태풍 카눈은 카테고리 1단계 상태로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화요일에도 조금 세력이 강하여졌지만 여전히 카테고리 1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관통하면서 중국 저장성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월 3일 오후 2시에도 역시 카테고리 1의 세력으로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와 닝보시 중간지역에 상륙하고 4일 금요일에도 카테고리 1의 세력으로 저장성 진화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미국 기상청의 예상 경로는 유럽중기예보센터와 전혀 다른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7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카테고리 1의 세력으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향하여 북상하고 8월 1일 화요일에 오키나와를 강타하며 8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카테고리 1의 세력으로 중국 저장성 근처에 도달하는 것은 유럽중기예보센터와 경로 예측이 거의 비슷하지만 8월 4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상하이 앞바다에서 갑자기 방향을 서해상으로 태풍의 진로를 전향하면서 한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8월 7일 월요일 오전 7시에는 중국 산동만도 칭다우를 관통하게 되고 한국은 태풍의 우측 위험반원에 놓이게 되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됩니다. 이후 태풍은 중국 간동시와 평양을 지나쳐 북상하는 모의를 미국 기상청은 하고 있으며 이 예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